그랑 아까 진짜 쎘다 그랑 오 맞아 완전 쎘어 진짜 데이터 사이퍼 진짜 이거 완전 강조화임이야 그랑 오 맞아 데이터 사이코패스 그래 사이코레스 나 먼저 들어가서 샤워 좀 하고 있을게 오 나 진짜 불안하다 그랑 그리고 아까 그 녀석 오우 잘 잤다 오우 아침부터 해 오 오우 근데 크롬은 어디있지? 벌써 일어났나? 야 크롬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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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크롱 아 아무튼 에디 어? 아까 전에 너 몰랐지 크롱 뭐? 이상한 마법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생긴 마법사인데? 우리 뭐 저 사진 뽀로로야 사진 찍어놨냐 크롱? 오 사와주인데 빠질테니 어떡해 아니 이렇게 생겼다 크롱 오 그렇게 생겼단 말이지 에잇 잠깐만 응 응 그렇게 생긴 녀석이 나 이상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오 그 로봇을 강력했어? 엄청 강력했다 크롱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고 우리 칼이 주먹에서 이 칼로 진화했다 크롱 오우 칭 어 쓸데없이 멋져 보인다 어 어 네 칼 되게 좋다 크롱 네 아아 그리고 이제 애들 다 일어나면 준비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 정리하자 그럼 포비 일어나 포비 일어나 어이 야잇 이럴 야 야 야 이럴 나 이럴 어 난 이마 갈게 아이씨 어떤 도브야 어떤 도브야 나한테 그랬어 포비 포비가 그러므로 튀었어 크흑 에이씨 디톡스가 이제 싸워 Viele 야 핌 아우 나 언제 다 esa 야ми Rey 야 너들 싸우시지그래 으응 예 씨 으음 아 빡쳐 죽겠네 오우 우리 kings 정리해주오 정리해 정리하는건 편집해야겠다 편집 이제 종이 다 됐다 자 일단 들어갔고 일단 이런거 다 여기다 넣어놓고 또 단서가 젤만한거 찾아보자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토토를 찾고있지 지금 아니 토토로가 어디있는지 일단 단서를 찾아야지 아 잠깐만 얘들아 가위바위보로 또 그거 해야지 저번에 뽀로로가 그거였지 어 그럼 난 제외할게 아니 뽀로로 너도 와 왜 야 그거 만치키지 야 에디 공평해야지 오 잠깐만 넌 여우라고 치사 뭐? 그럼 간다 안 내며진거 가위바위보 여러분 어 니가 줬네 아니야 주먹이 우리 눈은 빠지고 이렇게 셋씩 또 해야돼 오 뭐야 주먹 빠지는거야? 응 가위바위바위바위보 아니 잠깐만 eri한테actor 엔 мик 타이놈들알놈이 오우 이번에 자리 또 새로 정해 내꺼 어느 너네 커플이냐 아아 야아 야! 뭐해? 그럼 니가 커플이라고 하지 말든가? 나 여기 있을게. 저기 있으면 방해된대. 가자! 어휴 힘들어. 야 크롬 교체! 응 아니야. 아 짜증나. 교체 따위가 어딨어? 맞아. 야 다음에 너 에이리 너도 꼭 차 운전해라. 어 이것은? 어? 저 녀석이 뭐야? 너희가 말했다 이상한 마법사야. 참 얼굴 좋은데. 난 이상한 마법사가 아니라 마귀라고. 뭐라고? 정체를 밝혀라! 마괴? 에에. 모두 모여. 마괴인지 마괴인지 뭔지 알았나? 나 정체를 밝혀라! 정체를 밝혀! 흠! 이 몸에. 어 완전 고급 완전 얼짱 잘생긴 마법사. 마귀님이시다. 스토리대로 해. 야 그날 말하면 어떡해. 좋았어. 그럼 로버트를 소환해서 너희들이랑 혼내주겠다. 됐다. 진짜. 아. 에이 저런 나와룸. 어이. 저 녀석. 마귀무기. 퐁퐁퐁. 파워. 전기타임. 푸우우우우우. 모으우우우우! 너무 그런 소리 안나와. 크으우우우우. 듣 듣 듣 듣 듣. 나 사귄.. 아마.. 아... 어디가? 야 너 소용이 없어! 야 너 뭐해? 던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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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 고체덩어리 공격! 왜 버려.. 다행히 우린 안 맞아서 다행이야 야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우리팀이 지구하더라 지구하지 안 맞는 게 중요하지 당연히 오케이 그럼 로켓을 파겠어 이럴 수가 자 몸통 박치기 애들 누가 필요할 것 같아 천재 광능력을 보여줘 너도 이제야 인정하는구나 아무튼 아웃돼 빨리 해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아 천재 광능력을 이용해 고춧덩어리 뽑아버리겠다 지금 얘 데미지를 엄청 많이 입었어 이럴수가 에디 이때 날 몸통 막히지 못해 뻥 이럴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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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자수하시지 그래 저쪽으로 어디있어 너 안말하면 죽는다 너 안말하면 죽는다 어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말하면 죽는다 했다 저쪽 펜 펜티야 니가 협박해 야 펜티 협박해 어 뭐 그그그 어 어 어 그래 저어어어어 저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그래 내가 지금 요술로 불러낼게 으악 마기마기마기 마기 마기 나와라 다음은 찍어보자 뽕 어 쟤 뿌시 아 뿌지 아니 야야야 뭐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뾰로 휴우 아 아니 제가 가지고 으으 정말 야 에디 왜 넌 잠깐만 근데 좀 어 어 악언니 죄송한데요 에디를 너 불량배출로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제가 어우 으 에디는 순애 하죠 스네 스네야 에디라고요 그러고 치면은 이야 그런데 그러고 치면은 너희 셋도 원래 막 으으으으으 Rein 야! 나는 세번째 학원님이야! 왠지 모르겠지만 세번째 학원님이 내 모습에 들어왔다.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고요. 어? 그러니까. 아니 왜 애들이 불량물 치는 거 치냐고 이거 때리면 바보. 야! 야! 그러고 치면은 얘 얘 얘 얘! 아무튼 로디하고 혜리도.. 아 혜리는 안 갈 수 없나? 아무튼 걔네들.. 로디가 누구죠? 저는 있었잖아. 어 근데 아무튼 걔네들 전부 다 순하거든? 물론 애들이 순하지만 전부 다 순한 애들이야. 아무튼 애디도 좀 순하게.. 애디만 순하게 해! 애디만! 패티는! 패티 여전히가 당연히 낙폭.. 이제.. 강아지 살을 폭탄이 이제 곧 있으면 터진다고! 어? 강아.. 강아지 살을 탄다. 나 진짜 좋아하는데. 애디가 다시 정신을 차렸어. 어 정신을 차렸다. 야 근데 방금 내 몸속에 뭐가 왔다 갔었니? 어 방사능 폭탄.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왠지.. 그게 아니라 왠지.. 악어 어쩌구가 내 몸에 들어갔다가 나간 거 같은데.. 악원딥! 악원딥! 애디가 악어 어쩌구래요! 뭐? 그럼 구독과.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좋아지! 어떡하지? 어떡하지?